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 주변에 fm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자영업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게의 사장이 혹시 fm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계시나요? 없는 게 없는 여성시대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게시판의 규칙은 아주 어이가 없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성시대는 대놓고 불매운동과 일본을 증오하는 한여들인데 이자카야 일식당을 운영하는 fm리스트 한국여자는 존나게 많기 때문에 여성시대에서는 일본을 불매하지만 여성시대 자영업자 게시판에서는 일본을 불매수하는 기엄을 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 사장이라는 fm리스트들은 손님으로 온 남성들을 한남이라 비히하며 한남들 테이크아웃 안 시키고 매장에서 커피 마시는 거 개짜증난다 테이크아웃해라. 아침부터 매장에 한남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가면 기분 제기한다 테이크아웃하라고 각시해 라는 식으로 손님이 남성이고 그 남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먹고 가는 게 싫다 말하는 한국여자. 이소라 김동률 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한남들을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한국여자. 국제결혼한 손님들을 한남이라 말하며 남자 늙었다 흉을 보고 한남이 가게에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다는 한국여자. 매장에서 먹지 말고 테이크아웃해 가라는 한국여자. 이렇게 우리 한국여자 사장이 있는 가게들은 하나같이 남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돈 주는 건 손님인데 우리 한국여자들은 어이없게도 손님을 한남이라 말하며 비하를 저렇게나 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사장들만 저런 등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알바하는 알바생이 말하는 한남 거는 대충 알바하지 않냐? 라는 이 글을 봐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뭐 어때 크크? 나는 카페 알바인데 한남들이 주문하면 표정도 지읏같이 하고. 한남 새끼들이 만들기 지읏도 귀찮은 프라페 많이 시키는데 원래는 딱딱 레시피대로 하지만. 한남 거는 그냥 대충 갈아주고 빨대 바닥에 떨어뜨려도 그냥 음료에 넣음. 주문 늦게 하면 카운터 아래로 뻑큐 날리고 라떼류에는 라떼아트 해주는데 한남 거는 그냥 그딴 거 안해주고 스팀 존나 대충함. 토핑도 적게 주고 생크림 많이 주세요 이지랄 떨어도 더 준다고 말만 하고 더 안줌. 난 한남 보면 진짜 혐오감이 들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죠? 난 베스킨라벤스 알바생인데 한남은 아이스크림 대충 푸고 무조건 정량 줘버려 남들은 더 주는데. 난 서빙하다 파스타에 내 손 들어갔는데 갱 줬음 손맛이야 한남들아. 난 콜라 달라고 하면 얼음 존나 많이 넣어서 콜라 개 적게 준다 크크 한남에게 주기 싫은데 어쩌라고. 난 피시방 알바할 때 위생계 족같이 했는데 모든 숟가락 통일해서 아이스티 아아 에이드 만들어주고 코딱집 한 손으로 서빙했음. 이라고 아주 화끈하게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이래도 여직원 혹은 여사장이 일하는 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난 한남 거 튀김은 갱 터져도 주고 못생겨도 줘버려 거기다가 튀김 바닥에 떨어져도 주워서 슥슥 닦아서 갱 줘버림. 그런 거 신경 쓰면 쪼잔한 한남인 거 알지?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죠? 여자들은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등신같은 말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자신은 착한 남자라고 증명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들도 여성들도 잠재적 fm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럽게 행동하는 한국 여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남성들도 여성이 일하는 곳에서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자신은 fm이 아니고 저런 여성시대 같은 인간 말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깨끗한 여자임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여성을 의심하세요. 의심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생을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다는 팩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나도 남자 음료는 개량 안 맞아도 객 만든다.